양옆으로 아찔한 절벽 위를 지나 카프 폭포에 도착했다 입장객이 많지 않은 공원은 관리인 없이 자율적으로 입장료를 내 자신의 차 앞에 부착하면 된다 폭포로 가는 길, 군데군데 선인장이 있어 이곳이 사막이란 사실을 일깨워준다 불을 이용하면 가시는 간단히 없어진다 유타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폭포인 카프 폭포다 붉은 사암 절벽 위에서 강렬하게 쏟아지는 물줄기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진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재미 덕분에 이곳은 더욱 인기가 있다 폭포수 앞에서 덤블링과 휴식, 이곳은 확실한 힐링 공간이다 경렬한 상황이 있다가 한게 점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경렬한 상황은 사실 이곳으로 지켜낸다 사이 Internet 유전한 상황은행을 주십시오